10분 남았다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 명씩 죽게 됩니다 여기부터 지키고 오세요 어떻게 보세요?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어떤 놈이 이런 미술사로가! 등수대로 죽고 있어. 당연한. 왜 이래 기다려요! 어디에 있는지? 간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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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주!